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합격이 하고 싶다 이영방입니다. 매년 에듀일 가채점 서비스가 100% 산업인력공단 가다방과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어떻게 시험 당일 빠르고 정확한 정답을 내놓는 것일까요? 혹시 에듀이 정답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밝혀보겠습니다. 에듀일 32명의 명품 교수들이 시험이 끝난 직후 한자리에 와서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빠른 정답 제공을 위해 직원들도 같이 대고생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교수님들끼리 서로 확인하고 또 확인을 통해 마지막까지 정확한 결과를 만들어내는군요. 그렇군요. 역시 비밀은 시험 당일 에듀일의 노력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고 100% 정확한 답안을 내놓는 이유가 다 있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똑같이 풀서비스 정답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10월 29일 13시부터 풀서비스가 순차적으로 제공되니 시험이 끝나고 잊지 말고 확인해보세요. 지금 댓글에 있는 링크로 사전 신청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빈출지문 200선, 약점보안 200제, 파이널 모유사까지 제공해준다고 하니 놓치면 후회하시겠죠? 아, 풀서비스 알림 신청도 가능하니 지금 단장 신청해보세요. 이번 시험도 정확하고 빠른 에듀일 풀서비스와 함께해보세요. 지금까지 합격이 하고 싶다, 이용방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에듀일